뉴스 정면성부 저널리즘 분석 시간입니다. 뉴스 분리수거. 국민대 조수진 계민 교수, 김우성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시와 함께 꾸며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앱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기사에 대한 폐기 찬성이면 찬성, 폐기 반대면 반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분리수거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투표 이외에 50원 유료문자 샵0945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의견을 받습니다. 오늘 분리수거 대상 뉴스 일단 살펴보죠. 뭡니까? 오늘 특혜프 날이죠. 6.25 한국전직 70주년 맞는 날인데 최근에 경색된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쏟아진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련해서 전쟁 저널리즘, 또 평화 저널리즘에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서울신문보도 가져왔습니다. 서울신문보도. 네. 오늘 앱 투표는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서 하지 않고요. 문자나 유튜브 참여로만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신문보도인데요. 제목이 홍준표, 볼턴, 회고록, 파문, 트럼프, 문정권, 동시몰락, 예상인데 이 기사가 지금 여러 편이 등장했다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뽑아온 기사는 같은 내용인데요. 홍준표, 북에 놀아난 트럼프와 문정권, 동시몰락, 예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서울신문, 서울경제, 동알보 다 비슷하게 홍준표 의원의 워딩을 다운표 따서 그렇게 싫었다. 네. 맞습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자, 이 내용은요. 이 볼턴 회고록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정면승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원근 교수랑 얘기했는데 사실 확인이 굉장히 필요한 외교적 사안입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해석에 대한 경계를 사실은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말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고서 쓴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려오는 말씀은 페이스북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홍준표 의원이 한 말을 다운표 쳐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린 다운표 쳤는 걸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김PD 이야기대로 홍준표 의원이 했다고 그 말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의견에 관한 내용인데 그런데 독자들은 이걸 읽고 사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렇습니다. 언론지능재단의 비카인즈 연관어를 한번 보면 볼턴하고 볼턴 회고록하고 연관어를 쭉 해보면 대국민 사기극 몰락 예상 동반 몰락 한통속 이게 굉장히 크게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내용의 기사가 많았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문제는 이제 볼턴의 주장을 사실로 일단 전제를 하고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북한 관련 허위정보, 오보 이런 거 굉장히 지나버리도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실태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냈는데 여기 패턴을 보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어떤 가짜뉴스나 잘못된 이런 보도들이 생성이 되고 전파가 되고 강화가 되고 또 재생산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관련 보도는 사실 오보를 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오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할 수 있는 것은 볼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직 확인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홍준표 기사,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명나라의 신하 중에 한 명인 신유경을 얘기를 하면서 당시 외였죠. 외나라와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거짓말을 일삼다가 결국은 비극적 최후를 맞은 신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볼턴 해고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에 대한 전제는 일단 이렇게 전제를 두고 가야 됩니다. 볼턴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 그리고 남북미 외교 당국자들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가정 그리고 결국 국민을 속였다라는 걸로 가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전제가 있어야 이 기사가 사실로서의 가치도 있고 정보로서의 가치도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했느냐에 대해서는 기사 가치나 기사를 쓴 언론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볼턴 해고록의 책 제목이 그것이 있었던 방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일어난 방. 그것이 일어난 방. 그런데 백악관 발표를 보면 그것이 일어날 때 볼턴은 그 방에 있지도 않았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에서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해준 적이 없는 이야기를 일단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썼기 때문에 전제가 무너진 게 아니냐. 이걸 김 피디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외교 관례 또 외교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30년 가까이 보통은 외교문사라든지 국가의 기밀문사들은 30년 가까이 시한을 둡니다. 현재 정치에서의 영향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를테면 케네드의 암살의 비밀. 30년 지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온갖 추측을 다했습니다. 소련이냐 중국이냐 외계인이냐 별 얘기들이 다 나왔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억측에 대한 것들이 확인되는 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시에 어떤 요청이 있었다. 어떤 발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정부는 절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야기 거론되고 있는 당사자들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몇몇 전언을 통해서 이건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까 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남북관계 보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재생산과 확대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되면 늘 이 코너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기사를 읽을 때 기사의 의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좀 다른 나라라고 다르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남북이 분단돼서 대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안보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아까 교수님이 처음에 모두의 전쟁 저널리즘 이야기하셨거든요. 전쟁 저널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갈등을 야기하는 갈등 저널리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 저널리즘이랑 조금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평화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요한 갈퉁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찾아내서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 제안하는 거에 대한 기본 전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시각에서 어떤 제3세계나 이런 것들은 갈등만이 약간 평화보다 갈등이 뉴스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장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전쟁 저널리즘의 관행 이런 것들이 선택하고 배제할 때 그 갈등을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그게 관행으로 잡혀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이런 갈등 저널리즘 또 냉전 시대의 관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갈등 원인의 배경을 찾아내서 어떤 진정한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 저널리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북한 관련 보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렇게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 위기를 좀 조장한다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를 쓰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니겠어요? 사실 역사가 굉장히 길게 올라갑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분단 상황은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직 전쟁 중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언론이 학습해온 것들이 있는데 많은 전쟁 저널리즘을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언론이 전쟁에 왔을 때 어떤 역할이었느냐. 만약에 우리 군이 상대 지역 전쟁의 상대 국가 지역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또 그 외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형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 진영 혹은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그 진영의 대변조차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오면서 많이 바뀌어왔죠. 지금 평화를 원하시는 분들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대적으로 절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이에서 사실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는 그간의 기사들을 보시면 또 신문 매체 성향에 따라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이런 워딩은 홍준표 의원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 정치적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국민 여론을 자극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고 상대편을 지지하는 사람을 더 적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언론에서 이걸 받아쓰는 게 과연 기사의 가치가 있느냐, 보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문제인 거죠. 사실 물리적인 폭력이나 어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문화적인 폭력, 여기에 미디어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남북 관련 보도가 계속이 되면 그러니까 분단 구조가 더 공고히 되고 비평화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이 그게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사실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과 어떤 지금 대립관계로까지 얘기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SNS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실을 전달하거나 주장하는 방식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기술이었던 선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보통 흔히들 흑색 선전, 백색 선전, 회색 선전 이렇게들 들어오는 보셨을 텐데 이게 다 사실 군사용어거든요. 흑색 선전이라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출처도 밝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알바생인데 나 서울대 나온 애들보다 더 좋아. 이건 출처도 확인할 수 없는데 굉장히 갈등을 유발하는 기사 방식이죠. 사실 이게 상대 국가의 혼란을 목적으로 쓰이는 전쟁 기술이고 심리전 기술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여러 가지 소통 방식들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어떤 가치를 기반해 둔 적어도 갈등을 유발하지 않겠다라는 가치 기반을 둔 보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갈등을 좀 부각하는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쟁 저널리즘에서 늘 고민이 되어왔던 문제가 반복 재생산되고 있고 그게 분단을 오래 겪은 나라의 언론들의 또 한계이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언론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통일과 남북화의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식이 95년에 제정이 되고 2017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사실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데 못 아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짚었던 자살보도 준식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준식을 안 지키니까 그게 문제인데 김 PD가 방금 언급했던 인천공항공사 SNS 문제 저는 기사가 막 났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가짜뉴스였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졌는데 그러면 우리 언론이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짚어줘서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를 그냥 다시 또 다운패스에서 받았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기사로서의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저희가 제작진들이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앞에 오프닝 때 나오는 인서트라지 많은 것들을 제가 주로 이제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는데 당연히 어떤 주요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뉴스 전달자들이 저는 못 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에서 주장되는 것들 해석되는, 일방적으로 해석되는 것들을 이제는 기성 언론이나 기존의 언론활동을 해왔던 기관들은 검증해야 될 책임이 있어진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개인 의견은 정치인으로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 기사가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따옴표가 너무 많아서 이건 정말 따옴표밖에 안 보이는 기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널리즘 비평 차원에서는 교수님하고 이 주제를 고르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기사를 접하실 때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사를 접할 때 누구의 관점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이 뉴스를 딱 보고 그 두 가지만 조금 생각하고 기사를 접하시면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많은 분들이 기사를 접하실 때 이 기사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정도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읽는다면 볼턴의 회고록 같은 경우도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갈등을 일으킨 미국의 한 전직 관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도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발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체리블루님께서 과연 어느 나라 이익을 추구한 언론인지 폐기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문자로 4923님께서 저런 기사는 쓰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나 야당은 혼란스러운 시국에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유튜브로 이정희님께서 볼턴 말을 왜 이렇게 신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 폐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상의 시간이 짧았네요. 오늘 앞에 또 저희가 준비된 시간도 있었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기사를 확인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청취자분들께서 더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